안녕하세요 지금 공연전 대기실입니다 엔티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타 콘테스트 게스트로 왔어요 저희가 안다 우타 콘테스트 게스트로 엔티크 안녕하세요 엔티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모두 만나서 정말 독특해요 정말 행복해요 이제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엔티크입니다 신총이 가장 높은 라파 증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총 라파가 너무 높은데요 오오 네 안녕하세요 엔티크 리더 지온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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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신총이 가장 높은 라파 증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온사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티크 가장 높은 라파 증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스에서 정말 멋지 멋지 Sales 고맙습니다 혼자 fic 늘 기필하는